안녕하세요. 머니랩의 주지입니다. 아름입니다. 크리입니다. 머니랩이 진짜 간다 해서 머니랩 홍보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한테 진짜로 갑니다. 12월 30일이 홍대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머니랩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죠. 저희가 이렇게 카드를 만들었는데요. 사탕과 같이 사탕과 같이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미션을 받았거든요. 구독자 3,000명을 만들어라는 그 미션을 받았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구걸, 구독구걸. 제발. 구독 좀 해주세요. 저희가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사탕을 준비했어요. 돈이 없는 관계로 하지만 이제 저희 마음이 담긴 사탕과 저희 정성이 담긴 카드 우리 뒤에 QR코드도 만들어서 이거를 삑 인식하면 저희 채널에 바로 오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홍대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같이? 가시죠. 몬이 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방송국이라 개인이 아니에요? 진짜요? 방송국이에요? 뒤에 찾아가세요. 에어? 음? 이 영상 인터뷰 올라와요. 아 화가 안돼. 이렇게 홍보가 되요. 어, 구독해주세요. 쟤니야 일로와 일로와 나 길바칸 다이소 바퀴에다가 붙일게요 바퀴에다가 두번째고 다녀래요 천사 천사 네 저희 머니랩이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머니랩이요? 네 머니랩이요 구독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와요? 어 나오실래요? 어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저희 카메라에 인사 한번만 머니랩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머니랩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세요 영혼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요 머니랩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머니랩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네 머니랩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머니랩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형들 너가 먼저 말 좀 걸어봐 내가 말건드려 그냥 두시기만 하지 말고 그래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 인생 왜 사는 걸까요? 핫한 건 받아가세요 핫한 건 받아가세요 우리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아 미쳐버리겠네 네 네 저희가 홍대를 갔다 왔 어 뭐야 나 어디갔어 나만 네 저희가 홍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가 나갔을 때 구독자 수가 1750명이었는데 현재는 1800명이 넘었습니다 7에서 8로 바꿨다는 점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하하하하 사탕을 300개를 준비했는데 옳은 건 75명 아 물론 75명 감사합니다 사탕수와 구독자 수는 비례하지 않았던 걸로 하하하 네 앞으로 머니랩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줄 수 있도록 좋은 컨텐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머니랩 지켜봐주세요 머니랩 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끝